에이 별게임이 다 있네 거기 컷 봐! 세 번! 불길하다 불길하다 그랬어 아이 그렇게 때리더니만 옆사람에게 손목 세 대 맞게 해요 손목을 세 대를 에이 히히히 하하하하 하하하 아우 아우 하나 둘 아유 삼십 대 넘었겠다 몇 대 맞게? 세 대 한 대만이 남았어요 이거 안 앞에 줄이가 없다 하나도 안 왔어요 하여튼 그 이상은 내가 안 되네 이번에 장모님이 걸리면 내가 세대로 손목에 두껍을 때려 드릴게요. 장모 때리는 건 없다니까 그러네 그건 장모 때리면 뭐가 돼. 옳지! 옆사람에게 손목 세대 맡기. 장모 때리면 전속에 폭행으로 된다고 했잖아. 무슨 폭행이에요. 게임인데 줘봐요. 내가 살살 때려줄게. 아까도 살살 때린다고 이거 봐봐. 뭐요? 빨갛이. 얼마나 따가웠다고. 가만히 있어보자. 운동상 한번 받아보세요. 운동이 매맣고 운동이 있어 그래. 힘 딱 줘봐요. 살이 쪄서 많이 아프단 말이야. 힘을 복권 줘보라니까. 그냥 착석착석 붙여. 춤. 춤. 조금밖에 아프단 말이야. 춤은 왜 묻혀. 이렇게 딱 때려 손이 짱 나더라. 나는 손에다가 춤을 묻히면 어떡해. 내 손에 묻혔지. 내 손에 묻혀서 장모님 손목에 맞는 거예요. 여기야. 줘봐요. 안돼 안돼. 춤 묻히면 안돼. 그거는 게임에 위반이야. 알았어요. 손에다가 춤을 추는 건. 소리 좋네. 이거 봐. 이거 옆으로 떠올렸지. 봐봐요. 봐봐. 봐주기도 없네. 봐주기가 없어요. 보니까.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불타오르잖아요. 지금도 도토로로 해. 뭐예요. 엽기 표정 짓기. 이건 뭐 쉬운 일이니까. 이상하네. 얘 정말 아래층으로 간다 그랬는데. 왜 그렇게 위로 올라가가지고. 얘가 뭘 아는 것 같아. 엽기 표정을 지어야 한다. 그렇지? 그 말이 더 웃겨. 아니 그럼 엽기 표정을 지어야 한다. 안 웃어야지. 엽기 표정을 지어야 한다. 따라하고 웃잖아요. 그럼 다시 반대로 해야돼. 그러니까 아무렇지 않게 가만히 있어요. 오우 메이바이. 고릴라 같지 않아요? 오우 메이바이. 무슨 고리라고 그래. 이제 그만해도 돼. 아이고 어쩌나. 장모님 이렇게 표정. 바다 코끼리 표정을 지어도 좋고요. 푸껏껏 표정을 지어도 좋아요. 아니 바다 코끼리 표정이 뭔데? 그러니까 바다 코끼리 같으면 이렇게 딱 누워야 되잖아요 일단. 바다 코끼리는 손이 없어요. 누워야 돼. 표정을 갖는 거예요. 누워있다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따라해 이렇게 해봐요. 최강일화 제삼장 남재현 의사 폭탄주 사건. 최강일화 제삼장 남재현 의사 폭탄주 사건. 최강일화 제삼장 남재현 의사 폭탄주 사건. 둘 다 biz أن